미국이 최근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보호복 차원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의 시설을 공격했습니다. 에스퍼미 국방장관은 미 F-15 전투기가 이라크 서부와 시리아 정부에서 무기고 등 5군데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. 폼페이어 국무장관도 단호한 대응을 우리가 했다며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. 이라크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미군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이 수차례 일어났으며 아직 공격 주체와 배후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친일한 민병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IMTV 뉴스 에릭 김입니다.